하나님의 진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창조의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조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상구삼이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3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삼이 일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성삼이 일치 하나님은요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지 하나님은요 성지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도 보증하고 계세요 어떤 내용이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 창조에 그 말씀을 놓쳤을 때 다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기 사역의 내용은 다르셨지만 이분들은 다 한 분이에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늘 함께 하셨고 이분은 한 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세상의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보증하고 계시는데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에서 보니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속에서 얻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얻는 힘만이 참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삼위치 하나님을 통해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라는 건 뭐냐 이 구는요 이 성삼위치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성삼위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시작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에덴에서 그 축복을 누린 상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첫 인간 아담에게 부르시셨던 그 생령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장소가 감옥이 되더라도 그게 믿어지는 거기는 에덴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오늘 우리 김나이 건사님이 다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요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관계된 곳에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고 반복될 때요 2, 3, 7의 빛이 보이는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증거냐 전무후무한 증거예요 그게 나와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질 때요 우리는요 3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묶게 살았던 우리가요 이거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이 사실을 믿는 목회자 이 사실 속에 있는 중직자 이 사실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랩런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예요 이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증거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증거 그런데 어느 성경에는 증거로 나오고 어느 성경에는 비밀로 나와요 그래서 많은 신약자들끼리 서로 증거가 맞다 비밀이 맞다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비밀이 다르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증거를 갖고 있다 그게 비밀이죠 그 비밀은 곧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와 비밀은요 같은 거예요 내가 비밀이 있다는 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건 내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곧 그거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많이 보잖아요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증거를 이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없는 비밀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증거와 비밀 그거는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소고 하나님의 증거는 그리소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릉은 그리소는 그리소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소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그리소로 보내주셨어요 이 그리소 안에 있는 생명 능력 축복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소를 믿는 겁니다 어떤 그리소냐 그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능력 그 축복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이요 뜻을 아는 거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재단이라고 했어요 출애국계에서는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서 속의 다이세 시대에는요 성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 그리소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를 성전을 대신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대신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인데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고백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은혜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정말 내가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때 그 나는 누구냐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인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되는 것이 또 은혜지만요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이에요 오늘 6절에 보면요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지혜일 수도 있지만 시대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해 보면요 간단한 거예요 시대의 지혜는 영원할 수 없어요 그 시대는 지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지혜는요 그 시대가 지나가면 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보면 정말 지혜를 볼 수 있고 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한 아이를 데려와서 두 여자가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할 때 솔로몬이 한 재판이잖아요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그때 나누라고 한 여자는 가짜 엄마고 아니다 나 포기할 테니까 아이를 나누지 말라고 한 그 엄마가 친엄마로 한결이 났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지혜입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는요 병원에 가면 바로 판결 나는 거예요 일반 의사도 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럼 성경은 시대의 지혜를 기록한 겁니까 아니 영원한 지혜를 기록한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참복음 가진 자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물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솔로몬 시대에도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거예요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한 시대의 지혜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 될 때 내가 무얼 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능력이요 나는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요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은 십자가의 그리쏘입니다 근데요 이 십자가는요 모순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유대인은요 꺼리 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방인 헬라인은요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족 지혜가 떨어집니까 헬라인은 지혜가 떨어집니까 사실상 이거는요 생명을 아는 자 구원 받은 자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저주예요 이 십자가의 저주에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과연 유대인만 헬라인만 꺼리 끼고 미련하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십자가의 그리소를 믿고 그 십자가의 그리소가 하나님의 찬 비밀을 믿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의 그리소를 십자가의 그리소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문제보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그 문제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에 빠져서 십자가의 그리소를 놓칠 때 우리는요 그 시간만큼은 또 십자가의 예수 그리소를 십자가의 못 박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위기 앞에서 그리소를 찾지 않는 그때는요 유대인처럼 똑같이 우리가 꺼리 끼는 거고 헬라인처럼 똑같이 우리는요 미련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는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십자가의 저주를 이해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순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지 않느냐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놓고 그 말씀을 안 따라가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십자가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느냐 말씀을 순종할 때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기록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지금 환경에 안 맞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774 237의 그 언약이 맞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로 말면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우리가요 믿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형편은 따라갈 수 없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요 우리를 순교의 증인의 자리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금을 위해서 한 번 죽는 것도 순교예요 그런데 그 순교보다 더 큰 순교가 뭐냐 모든 삶의 십자가를 내 우선순위를 두는 게 순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이 사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가 알 때 성경은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랬어요 이게 1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서로 육신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요 서로 정신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신이 없어 서로 정신을 갖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유의할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이에요 영이 올바른 사람은 저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영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 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올바른 영이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이 되세요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살펴볼 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2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이 혼동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때의 상황은요 이 땅의 상태는 혼동 아직 상태가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있지 않고 비어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그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요 그 상태는요 하나님을 함께 하다가도 하나님을 놓친 상태예요 그게 예레미야 4장 23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때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성령이 수면 위에 계십니까 성령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생수의 강이 흐른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건 성령을 대신한 거잖아요 생명이 그 혼동 가운데 봉화와 어둠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창조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부 하나님이 혼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정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 열매 되시는 크리스로를 통해서 시작하셨고 그래서 그 크리스로가 함께 계셨고 생명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게 뭡니까?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운행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잖아요 알을 낳았잖아요 그럼 그 알이 그 알에서 깨어나올 때까지 그 어미 독수리는요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알이 알 속에서 빠져나와서 새가 되면은요 지금까지 그 알을 품었던 그 보금자리를 갖다가 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뭐지요? 새는 공중에 있어야 새예요 새가 알을 낳는데 바닥에서 알을 낳습니까? 높은 데서 알을 낳잖아요 독수리는 다른 새보다 더 높은 곳에서 알을 낳잖아요 그 알에서 빠져나오기까지는 그냥 정성으로 그 알을 품어가지고 낳게 했다가 그 알에서 새끼가 낳아서 진짜 새가 되면 지금까지 품었던 그 보금자리 그걸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새끼는요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던 새끼잖아요 본능적으로 흔들어야죠 새는 날아야 새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떨어지면서 원망을 했겠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떨어지면서 마치 죽는 것 같겠죠 그때 거의 죽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에 그 어미 새는요 내려가서 그 새끼를 다시 채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끝난가 했더니 또 올라가서는 데리고 올라가서는 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고 거듭되면서 드디어 이 새는 자기 자신이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창조 후에 우리를 관리하고 인도하고 책임지는 거 그게요 다른 말로 이슬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강약길로 인도한 거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완전한 거고요 정부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완벽한 준비와 인도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창조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창조를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 은혜로 말면 이 창조를 믿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우리가 이 말씀이 증인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타락자가 있고요 오늘 16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리스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뭐가 잘못된 믿음이냐 간단한 겁니다 그리스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에 뭔가 더하는 거예요 그리스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 잘못된 믿음은요 아예 안 믿는 불씬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 바오 전도사님 그 좀 틀어봐 주세요 이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잘 아시는 조 바이든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면 성경위에다가 손을 놓고 선서를 해요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겨진 직분을 하겠다 부르쳐게 선서를 하고요 그때 목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그때 초청받은 그 목사가 기도를 하고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느냐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구인 그리고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는 뭐라고 써 있느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데요 힘있는 목사인데요 미리 기도를 갖다가 미국 정부에서 부탁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이 목사는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가서 늘 하던 대로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나라가 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가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는 드러내고 싶고 핍박은 받고 싶지 않고 이 사람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미국 국회의원들 모임 국회의원들 국회 시작할 때 또 다른 목사는 뭐라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느냐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지 않고요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전체는 아닐지언정 지금 미국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 우리 선교사 분 중에 한 분이요 와싱턴 중앙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요 주요한 분이죠 똑같이 국회의 기도자로 소청을 받았는데요 정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절대 그리스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문을 써서 보내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지혜롭게 오늘 중으로 보내라 그랬는데 오늘 중이라 그랬으니까요 저녁 때 안 보내고 딱 12시 남들 다 자는 그 밤에 보낸 거예요 담당자들이 볼 수 없게끔 거기에는 어떻게 써서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상대로 한 거죠 그러고서 그 사람들이 확인하기 전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른대요 엄청난 핍박의 전화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잘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당연한 거 한 거를 칭찬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요 누가 뭐래도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도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이라고 옛날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다 맞습니다 근데 달라요 분명한 건 마지막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스로 복음으로 시작된 미국이 이렇다면요 우리 한국도 얼마 안 남았고 여기 태국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어느 날 태국도요 목사들을 불러서 기도를 시킬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조금 지나면 수증이 더 높아지겠죠 이제는 불러도 모든 사람이 안 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는 불렀을 때 가서 올바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렀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 간다고 했을 때 내가 가겠다고 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나와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이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이 아닌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의지예요 아담한테 주셨던 그 자유의지는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요 없을 만큼 편안하고 행복하고 소망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세상을 향할 것인가 보금을 향하여 보금을 누릴 것인가 선택입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기회, 마지막 선택의 사항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갈 것이냐 보금을 누릴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갈 때 내가 보금을 향해서 보금을 누리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7, 7, 4, 2, 3, 7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지금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느 대열속에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을 향한 대열속이 있느냐 보금을 향한 대열속이 있느냐 그 결과는 나에게 오고 우리 후대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일을 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지금 전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보금 안에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응답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이 안에 모든 게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를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를 부인할 때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적인 오직 그리스를 누리는 우리 모든 귀한 분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만이 하나님의 증거여 비밀임을 현장 가운데서 체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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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